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2차 방류분 7,800톤을 바다에 보낼 예정입니다.